제22대 국회의원 선거 9개월 앞두고 있습니다. 정치권 곳곳에서 제3지대 신당 창당을 꾀하는 움직임이 본격화가 되고 있는데요. 신당 창당 열차에 정의당도 올라탔습니다. 관련해서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스튜디오에 직접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입니다. 네, 지난 송영일 전 대표 저희 방송 출연을 하면서 대선 당시에 정의당한테 단일화 제안을 했다가 그걸 거절해서 정의당이 거절해서 지금의 검찰 정권이 들어선 거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 부분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씀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송 전 대표의 전체적인 발언 관련해서는 안타깝게도 제 입장에서는 후암무치한 얘기였다. 후암무치다? 그러니까 최근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이 검찰 수사는 결국은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정치 탄압이 진행된 이유는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인데 그 정권 바뀐 책임이 정의당이 단일화를 안 해줘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야말로 후암무치라고 후암무치 말고 다른 말로 표현할 길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없네요. 김가영 부대변인이 입만 열면 거짓말이다. 송영길이 송영길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노예창까지 왜 들먹거리냐. 그런데 어떤 부분이 거짓말이라는 겁니까? 이거 전혀 없던 얘기를 지금 한 거라 이 말입니까? 그러니까 단일화 얘기를 공식화한 바도 없잖아요. 또 하나는 위성정당 시절에도 송 대표가 우리 심상정 후보에 대해서 약간 비난했던 과거 전력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아마 대변인 논평이 그렇게 나간 것 같고요. 실제 제가 대선 당시에 선거전략 본부장도 맡고 있었고. 선거공동선대위원장도 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비공식적으로라도 우리 당내에서 그런 논의가 있었던 바가 없고. 또 하나는 지난 대선에 저희 선거전략 방침이 이미 독자적으로 선거를 치른다. 그리고 독자적으로 선거를 치르면서 지방선거 승리를 안 하고기 위한 제3양당의 이미 정치적 신뢰를 버리신 국민들을 최대한 결집해서 지방선거를 승리한다라고 하는 목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후보 단일화를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던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단일화 제안을 제안한 적도 없고 민주당에서 또 그리고 정의당에서 그걸 거절한 적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게 정확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선거 시기에는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얘기들은 많이 오갈 수 있으나 그것이 비공식적으로라도 논의가 됐어야 이게 공식적 제안이 되는 거지. 그런 논의조차가 없었는데 그것을 총 전 대표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제안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왜 이런 발언을 했을까요? 송영길 전 대표가 그러면. 현재 검찰 수사에 대한 정치 탄압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는 얘기를 한 건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마도 아쉬움이 커서 그러실지는 잘 모르겠으나. 아쉬움 때문에 그런 것이다. 결국은 선거 패배의 책임은 민주당에 있는 건데 그 패배에 대한 솔직한 자신들의 성찰과 반성에 전제하에서 뭐 검찰 정치적 탄압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부분을 하여튼 국민들과 뚫고 나가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지. 다른 당하고 후보 단일화를 보태서 졌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좀 과잉 대응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가정이긴 한데 당시에 만약 민주당 정의당 단일화했다 그러면 대선 결과는 좀 달라졌을까요? 글쎄요. 그거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지난 대선은 비호감 대선이라고 저희들이 평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상대 후보가 싫어서 어쩔 수 없이 다른 당 후보를 선택하는 결과였고 중반까지 심상정 후보의 지지율이 그래도 5% 이상 나온 적도 있었기 때문에 이미 한쪽 후보가 싫어서 다른 당 후보를 선택했던 과정들이 있었고 그 과정의 결과가 결국은 심상정 후보가 2.3 몇 프로의 지지율을 얻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이미 갈표들은 다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거가 됐다고 해서 꼭 이겼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생각해봐야 될 문제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앞으로 민주당하고 연대나 이런 게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다당제 정치연합을 실현하는 거라고 한다면 실제 대한민국 정치가 다당제로 만약 간다면 이것은 여러 가지 실험들이 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정치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부분의 연합들이 유럽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다양한 경로로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럽의 경우에는 보수당과 진보당이 연합을 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경로가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의 정치적인 상황 그리고 정책적 연합이 가능하냐에 따라서 민주당만으로 국한시키는 다당제 정치연합 이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정책적으로 다른 당하고도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국민의힘하고도 같이 할 수 있다 이 말씀인가요? 그것을 닫는다고 하면 그것은 다당제 정치연합을 부정하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거대 양당이 지금 있고 어쨌든 간에 정의당은 좀 존재감이 없어진 거 아니냐 이런 말이 좀 나온 지 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창당하겠다 이렇게 밝힌 겁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공고하게 짜여져 있는 양당제 정치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양당제 정치를 끝내야 된다라고 하는 국민들의 바람 그리고 정치 실종을 복원하기 위해서라도 이 양당제 정치를 빨리 끝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누구보다 이 양당제 정치를 공고하게 지켜온 게 양당이잖아요. 두 당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3당으로서 대한민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표를 결집시키는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과제이고 여전히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그동안 우리 당의 활동 그리고 우리 당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부족했는지를 먼저 성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과정에서 대선 이후에 비대위를 구성하고 우리 당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혁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지난 당대회 때 혁신재창당을 추진한다라고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많은 분들이 얘기하신 게 과거에 민주노동당 정의당 초창기에 보여줬던 당의 정체성이 많이 모호해졌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서 우선적으로는 현재 여러 가지 복합위기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복합위기 시대에 맞는 진보정당의 새로운 사회비전 가치를 확립할 때가 됐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것을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이런 사회비전이나 우리 시대의 미래가치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사실 잘 안 보여진 채 요즘 일명 중간층이 비율이 많이 높아지다 보니까 제3신당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미 정의당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이미 제3지대 또는 제3장당으로서의 지휘를 하고 있는 만큼 우리 당의 변화를 통해서 양당에 실망한 그리고 정치 실종을 비판하고 있는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런 측면에서 혁신재창당의 한 가지 방안으로 신당도 포함될 수 있다라고 하는... 혁신 얘기를 하셨는데 그 혁신의 이른바 노회천 정신 가지고 가는 겁니까? 노회천 정신이 좀 정의당 사라진 거 아니냐 이런 또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뼈아프게 반성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고 노회천 의원이 정의당을 창당할 때 한 얘기가 있는데 저는 아직도 그 얘기가 남는데 대한민국 노동자 서민을 위한다는 정신 말고 나머지는 다 바꾸자. 이런 얘기를 한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정의당이 처해져 있는 상황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 말고 나머지는 다 바꿔야 된다고 하는... 다 바꿔야 된다. 정신으로 혁신재창당에 나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양자 금태서부원 지금 정당 지금 만들겠다 하고 있는데 정의당하고 좀 선을 긋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유를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앞서 얘기했듯이 과연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어갈 사회 비전과 사회 가치에 대해서 이 두 분이 추진하고 있는 세력 또는 정당이 과연 함께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게 1차적인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실질적으로 이분들하고 저희들이 나중에 함께 하기 위한 과정들이 필요할 텐데 그래도 과거에 또 역사적으로 함께 길을 걸어왔던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자체 평가들이 좀 가능할 텐데 그런 부분이 없다는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결국은 이분들하고 같이 하기 위해서는 당내에 다수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현재 금태섭 전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거나 양양자 의원이 추진하는 정당과 관련해서는 부정적 의견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지난 전국의에서 명시화하지는 않았으나 다수가 그런 분들하고의 당을 같이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부정적 의견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거의 제로라고 봐야 됩니까? 물론 이제 당내에는 여러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를 포괄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있으나 실제로 지난 전국의에서 결정한 정의당의 사회비전에 동의하고 그리고 이 동의하는 과정 속에서 기후노동 그다음에 제3정치세력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중요한 건 일단 사회비전에 같이 동의하는 과정이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결국 대의원대에서 누구랑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승인과 그 승인 과정들 이후에 추진될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까지 추진받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정책연합 이런 거는 가능한 겁니까? 정책연합은 이미 다 열어놓은 상황입니다. 일단 합당이나 또는 통화까지는 가지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대한민국 변화를 바라는 부분에 있어서 정책적으로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내년 총선에서는 충분하게 열어놓고 논의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다다른 것은 아니다. 장혜영, 유효정 의원, 조성주 전 정책부의장이 이끄는 세 번째 권력 역시 이것도 아마 신당 창당 가능성이 제기되는 그룹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요즘 이제 우리 일명 장혜영, 유효정, 조성주 전 정책위장이 얘기하는 세 번째 권력에서 얘기하는 신당이 있는데 혁신재창당 안에도 신당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신당은 두 가지 경로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합당하거나 또는 통합해서 새로 당명 개정 등을 통한 신당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완전히 밖에서 독자적으로 만드는 신당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 장혜영, 유효정, 조성주 전 정책위장의 세 번째 권력에서 주장했던 부분은 일단 정국위원회 전까지는 지금 당이 위기이고 이 당으로는 안 되니까 밖에 새로운 당을 만들어서 국민들과 함께하자라고 하는 주장들을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토요일 날 정국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한 안은 정의당이 추진하는 사회 비전에 동의하는 부분들과 통합을 하거나 또는 합당을 하는 방식의 신당으로 규정을 내렸기 때문에 밖에서 독자적으로 만드는 신당은 현재 정국위 상황으로는 어렵게 된 거죠. 그리고 만약에 실제적으로 당을 해산하고 해체한 과정에서 신당을 만든 자라고 하는 것은 논리모순인 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 지도부가 또는 이런 대의원들이 당 해산을 결정을 하고 나가서 신당을 추진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왜냐하면 같은 거니까 안 된다는 말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신당을 추진하는 것은 신당을 추진하는 별도의 새로운 분들이 하시는 거고 이 당을 해체할지 해산할지에 대한 문제는 자체 판단이기 때문에 그걸 두 개를 동시에 할 수는 없는 거다. 그래서 만약에 정국위에서 결정한 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방식의 신당 창당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남아있는 방식은 나가서 해야 돼요? 만약 한다면? 그렇죠. 나가서 해야 하는 식으로. 세 분이 주축이 돼서 나가서 해야 된다? 세 분이 주축이 돼서 나가서 한다라고 하는 단정적 의미가 아니라 어쨌든 이런 방식이라면 그런 방식으로 하려면 지금에 있어서는 정국위 결정이 내려진 이상 방식은 나가서 하는 방법 말고는 지금 없는 거죠. 그러면 쉽지가 않겠네요. 본인들 뜻이 확고하다 하면 몰라도 그런데 이번 정국위원회 결정을 하는 과정 속에서 다양한 의견을 갖고 있는 분들하고 함께 의견 조율을 했고 적어도 이 정도 상황이라고 한다면 충분하게 논의하는 과정에서 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협의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3, 세 번째 권력도 동의를 하고 이 과정 속에서 함께 하기로 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하고 있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3 정치 세력이나 또는 밖에 신당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아직 구체화돼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액면가가 없는데 도대체 누구랑 뭘 할 거냐라고 하는 게 없는데 도대체 누구랑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이 설득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설득이 안 된다. 제3지대에 이렇게 성공한 사례가 우리나라에 별로 없지 않습니까? 거의 없죠. 많은 분들이 차기 대선 주자 또 특정한 지지 세력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지역적 기반이 있거나 아니면 차기 대선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있거나 과거 민주노동당 시절처럼 확실하게 민주노총이 배타적 지지를 하거나 이런 확실한 지지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적으로는 그런 세력을 어느 누구도 지금 만들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역으로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과거와 달라졌다. 그래서 좋은 정책과 비전을 내면 이미 양당의 실물을 느끼는 많은 분들이 그 당을 지지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비판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현실 정치에서 그게 잘 작동할지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알겠습니다.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비교수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정부 강하게 비판을 하셨는데 이유를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사실이니까요. 사실이라서? 아마 윤석열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도 많은 분들이 사실 기대치가 높지는 않았는데 기대치만큼은 못하더라도 더 최악으로 가는 과정은 아니어야 된다라고 하는 우려들이 많았는데 1년을 지켜본 상황에서는 전체적으로 거대한 퇴행이었다. 이렇게 정의당은 평가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비판을 다 하고 싶었습니다만 비교수 대표연설은 시간이 15분밖에 안 돼요. 짧습니다. 양당 대표연설은 40분씩 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압축적으로 몇 가지 문제만 좀 제기를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는 역시 노동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지 않을 수 없고요. 정말 일하는 사람들을 위하고 노동의 이중구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69시간제로 포문을 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년들뿐만 아니라 지금 세상이 주 40시간제로 향하고 있고 노동시간 단축과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 세계가 가고 있고 이미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대국 10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마침 70, 80년대에 지금 후진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노동 집약적인 국가로 돌아가자는 얘기냐라고 하는 비판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더 중요한 문제는 노동구조 이중구조를 해소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IMF 1997년도에 노동유연합법을 그 당시에 집권당인 한나라당인가요? 당시 신한국당? 신한국당 정도 되나요? 몰래 여의도 국회의사당도 아닌 다른 데 가서 통과시켜놓고 그럼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고용구조가 사실은 비정규직으로 다 전환이 된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구조를 바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놔두고 오히려 대기업 노조가 비정규직을 착취하고 있다고 하는 아주 괴담을 퍼뜨린 거죠. 실제 이런 이중구조를 만든 것은 대기업이 대한민국 경제에서 아주 비상식적이고 기형적인 구조인 비정규직화를 통해서 인건비 절감을 하기 위해서였고 지금까지 그 구조를 만들어 온 거고 그래서 소송들이 계속 이뤄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내 하청의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실제 직접 고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협력업체 하청업체 고용을 통해서 인건비 절감을 지금까지 해온 거죠. 그리고 그러한 소송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줄지어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일명 노란봉투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비정규직들도 원청과의 교섭이 진행되지 않으면 하청업체 협력업체 사장이 원청하고 어떻게 협상을 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비정규직 노조도 원청하고 일정 정도 협상할 수 있는 교섭 창구를 열어야 된다고 하는 게 핵심이고 또 하나는 손해배상과 관련해서 이미 대법에서도 판결이 났습니다만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은 노동 또는 노조 활동에 탄압용으로 활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일방적으로 모든 조합원들에게 n분의 1로 나누는 방식으로는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사실은 노란봉투법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하지 않으면서 노동 이중구조 개선을 하겠다고 하는 말이 안 된다는 말씀 드리죠. 30일 본회의 의결이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지금 어떻게 정의당 민주당 같이 가는 겁니까? 의견을 나누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주 내에 아마 양당 수석 부대표들 간에 협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거부권 또 행사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통령의 뜻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이미 이제 하겠다고 국민의힘에서도 얘기를 했고요. 정부 여당이 그런 입장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협의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좀 협의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일부 의견도 있습니다만 정의당 입장에서는 사실 노란봉투법이 환노이에서 통과될 때 너무 과하다라고 지적받았던 부분들은 이미 수정을 한 상황이고 마지막 수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무너지는 것은 사실은 입법 취지에도 맞지 않고 또 이해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법을 뭐하러 만드는지 차라리 만들지 말라 만들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입장들이 계시기 때문에 6월 30일 날 저희들은 어쨌든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통과를 시키고 그 이후에도 그 이후에 맞게 행동을 하시겠다 이렇게 네 맞습니다. 짧게 후쿠시마 해양투기 반대위원 원정투쟁 나섰던데요. 다녀오신 겁니까? 네 지난 목요일 저희 당에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 반대 TF가 있는데 이 TF 단장님들하고 원내대표인 저하고 이운주 원내수석 대표 이렇게 하고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해서 환경동연합의 안재훈 공동사무처장님이 같이 다녀왔는데요. 저희들이 일본의 국민들 그리고 일본 정당 그리고 일본의 시민사회단체 의견들이 어떤지를 그동안에 잘 전달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일본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일본 제정당 의원들과 간담회 그리고 투기 반대에 대한 집회도 했고 아마 시철단을 빼고 나서는 처음으로 정당과 시민단체가 후쿠시마 제1원전을 둘러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들이 일본 가서 확인한 것은 해양투기 안 된다라고 하는 확실한 입장을 전달받았고 오늘 2시에 후쿠시마 원전 투기 반대 활동과 관련해서는 귀국보고회를 할 예정입니다. 그때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